17년 10월 학평입니다. 표는 HCL과 NaOH를 혼합한 수용액 X미리에 KOH를 넣었을 때 KOH의 부피에 따른 혼합 영액에 들어있는 X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해놓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KOH의 부피 줬고 그 다음 전체 이온수분의 X이온수를 줬네요. 그죠? 자 근데 보니까 1분의 2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엄청난 힌트인데 KOH를 덧대려와 갔는데 똑같이 2분의 1이다.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이온수라는 거는 일단은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의 수야. 그치? 양이온은 많은 것 따라가고요. 음이온은 많은 것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거 곱하기 2죠. 그치? 근데 이거 분의 X이온수를 했더니 2분의 1 떴다. 2분의 1 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이 X이온이라는 애는 전체 음이온이거나 전체 양이온이야. 즉 X 외에는 양이온이 없다. 혹은 X 외에는 음이온이 없다. 그래야지만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HCL과 MAUH를 혼합한 수용액 X미리에서 지금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KOH를 지금 쭉쭉쭉쭉 넣고 있잖아. 그치? 자 KOH를 넣고 있으니까 이 혼합한 용액을 혼합한 수용액을 뭐 딴 말 없으니까 산성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H플러스랑 그 다음에 CL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MA플러스가 있을 거거든. 뭐 KOH를 때려받고 있으니까 초장부터 연기성일 일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양이온은 지금 두 가지죠. 그치? 근데 음이온은 한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이온분의 CL마이너스의 수가 결국에서는 전체 이온분의 음이온의 수와 같아. CL마이너스의 수가 결국에서는 음이온의 수니까. 그치? X이온 누구야? CL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라고. 알겠죠? 자 X이온은 일단은 CL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 단위부피당 X이온 수 역시 CL마이너스의 수네요. 그치? CL마이너스의 수가 지금 3분의 4다. 지금 1이다. 3분의 2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HCR과 NAUH 혼합 수용액에다가 KOH를 넣고 있는 거잖아. 즉 HCL을 더 넣고 있지 않아. HCL을 더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CL마이너스의 수는 뭐야? 실제 개수는 전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단위부피당 이온 수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아니 감소하겠지. 부피가 증가할수록 단위부피당 이온 수는 감소하겠지만은 실제 수는 안 변할 거라고. 그쵸? 그럼 우리는 일단은 실제 수를 구해야겠네요.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 나, 다가 있는데 HCL과 그다음 NAOH의 혼합 용액을 X미리 넣었다. 그랬으니까 두 개 혼합한 거 X미리 만큼 넣었다. 그치? 자 여기다가 KOH를 지금 얼마나? 가에는 10미리, 나에는 20미리, 그다음 다에는 Y미리 만큼 넣고 있다. 그치? 그리고 단위부피당 CL마이너스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된대? 3분의 4, 그다음 여기는 1, 그다음 여기는 3분의 2라고 합니다. 자 N은 그냥 개수다. 개수의 단위니까. 생략. 자 그럼 단위부피당 CL마이너스를 줬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실제 CL마이너스의 수를 이제 구해줘야겠죠. 그치? 단위부피를 1미리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1미리에 3분의 4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전체부피를 곱해주게 되면은 전체 CL마이너스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전체부피 X미리 10미리네. 그러면 전체 CL마이너스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40 되겠네요. 부피 곱한 겁니다. X 플러스 10을 3분의 4에다가 곱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시면은 어떻게 돼? 단위부피당 CL마이너스의 수가 1인데 전체 부피가 X 플러스 20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0이 될 것이야. 맞죠? 자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치?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는 거를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네. 요거랑 요거랑 같다. 그치? 자 같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X는 3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뭐다? X는 2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쵸? 자 X는 20이다. 맞죠? X는 20이다. 그쵸? 자 X는 20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넣읍시다. X는 20. X는 20. 그 다음 X는 20. 자 그럼 이제 요 Y를 구해야 되겠네. 그치? Y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X는 20 나왔으니까 여기서의 CL마이너스의 수 구해주면 되겠네요. 3분의 2에다가 부피 20 플러스 Y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0 곱하면은 3분의 40 플러스 Y를 곱하면 어때? 3분의 2Y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며. 그치? 근데 X가 20이니까 요게 뭐 나오면 돼? 40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40 나와주면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3분의 2Y는 3분의 80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Y는 뭐다? 40이다라고 나왔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X 플러스 Y는 X는 20이고 Y는 40이라는 거 우리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답은 뭐다? 60이 되겠습니다.